운플러스와 함께 할 열 번째 무당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엄마 나 운플러스. 운플러스. 힘들고 고달프고 조금 힘든 상황이야. 선생님 그러면 이분 이성우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그런데 내가 장가 간다 이 사람.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찰. 80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에게 개방합니다. 쌀 위에 증명사진을 올리고 치를 기도를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경남 창원 재벌가입니다. 재벌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사는 게 너무 지옥 같다고 차라리 진짜 죽어버릴까. 참 수십 번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죽으시면 죽어야지. 못 죽는 게 이 세상 사는 게 사바세계다. 정신적으로 진짜 의지할 데가 없는 저희 현대인들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면 조금 값지게 살 수 있을까요 선생님? 값지게 살려면 내가 좀 자중을 하고 애껴쓰고 시국이 힘드니까 일 벌리지 말고 무당한테 매달린다고 무당에 돈을 줄 수가 있나 마음뿐이지. 좋은 좋은 말뿐이라 안 그래?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이 선생님들을 찾아올 때 돈을 바로 생겨나기도 원하기도 그런 그런 환상과 그런 거를 가지고 계세요. 내가 그 말 아니고 또 이 말 하고 싶다. 또 열 받네 진짜로. 나는 언제 부자 되는 그게 없는겨 회사고. 어디 집안에서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는 건가? 아니면 주식하는데 돈이 좀 불어날까? 자기 운에는 복권 당첨 되는 건가? 누구말든 사주에 운도 있어야 되고 자기도 복이 있어야 되고 또 살아가면서 업을 닦았나, 빌어를 봤나, 공원들 해봤나, 보실을 해봤나. 누구말든 그러지도 않으면서 하루아침에 대박 날려면 그건 자기 욕심이지.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너무 많이 바라고 있어. 그건 자기 희망이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도 그런 꿈이라도 갖고 살아야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분을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주 한번 드려볼게요. 남자분이십니다. 남자 이씨. 1973년생. 6월 24일 생입니다.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풀리지. 맞습니다. 가다가 가다가 꼬여야 된다. 하하하하. 가다가 가다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네.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일을 저질리듯이. 맞습니다. 내가 이분 같은 경우도 고집을 버려야 된다. 고집을 첫 번째 버려라. 내 고집 때문에. 네. 내 고집 때문에 내가 내 신세를 망치는 연구도 있고. 내 고집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좀 구설이 아닌 구설이 날 수도 있고. 가다가 가다가 이분 같은 경우도 자꾸 인생이 두 번에 세 번에 고비가 있어야 돼. 가정이라든가 내 하는 사업이나 진로나 두 번에 세 번에 고비가 있는 분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씨와 이분 같은 경우도 운기가 올해는 조금 괜찮다 하지만은. 힘들고 고달프고 조금 힘든 상황이야. 이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초년에는 또 내가 한때는 또 잘 나갔다 한단다. 최고였습니다. 잘 나갔고. 네 맞습니다. 초년에는 잘 나갔고 내가 내 나.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고 바쁜 사람이네. 네 맞아요. 그리고 올해부터 해서 운기는 올라오지만은 그 부분에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으로 인해서 올해를 잘 넘어가고 내년 기회를 봐야 된다. 뭔가를 하든지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하든지 새로운 또 내한테 일거리가 들어오든지 들어오겠다. 그리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전주는 상황이고 자기가. 현재 지금 두 가지가 가지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조딩이를 조금 많이 시버리나 이것도. 조딩이가 어떻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시버리고 싶다. 맞습니다. 이분 참 비슷하게 지금 묘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조금 운이 없다고는 못 본다. 괜찮다. 그런데 이 사람 누니까 왜 이렇게 부웅 사람이 뜨고 부웅 올라갔다 떴다가 이런데 조금 많이 운기가 상승이 되고 했는데 또 내리앉고 올라갔다 내리앉고. 이래. 네 맞아요 맞아요. 이분 일단 선생님 운기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년이 갈수록 일단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분도 가다가 꼬이잖아. 항상 구설이 많고 꼬여. 인생이 꼬여. 그러니까. 그거를 잘 자기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꼬여. 내가 고집을 안 버리면 힘들어. 변화 변수가 많고 이동도 많다. 이동도 많고. 금전 운기도 조금 없는 편이 아니고.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활동을 해야 돼. 활동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자기 인생이 자꾸 꼬이는데 어차피. 선생님 그러면 이분 이성우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이성우 있잖아 이성이. 이성우 있잖아 아까. 있어 보이세요? 이성우. 제수가 있고 운기가 있잖아 이성도 있고. 여자가 자꾸 따르잖아 이 사람은. 맞습니다. 장가를 가나? 안 되실 것 같아 사실은. 이성도 있고 금전도 되고. 네 맞습니다. 자기가 가족을 이뤄도 이뤄야 되고. 이루는 영국이지. 네. 그러니까 딱 이 보면 장가를 일찍 갔으면 한번 이혼을 해야 되고.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 그렇지. 그 야한테 자꾸 인생이 꼬인다잖아. 자꾸 잘 가다가. 아니 근데 꼬이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자기가 인생이 열심히 살아.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도. 조상의 덕이 있어야 되고. 조상에서 빌은 공줄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어쨌든 자기도 빌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 억울을 닦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인간사 나는 잘생겨서 어디로 가도 여자는 줄로 선다. 그만큼 인기 있는 만큼. 그렇죠. 또 구설도 따라야 되고. 내가 인물을 같이 주니까. 그런데 내가 장가 간다. 이 사람. 아 가는 게 좀 보이세요? 어 어. 앞으로 가 이제? 음. 이 사람 결혼 안 했나? 이 사람이 여자가 있는데. 어.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어. 여자가 방송에서도 막. 뭐 소개팅 많이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젤 수밖에 없지. 왜? 눈이 높아서? 나이 먹고 이러면 젤. 올해 말고 내년 되면. 내년 되면 인연도 들어오고. 내년에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 또 좋은 소식이. 손기도 좀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분이. 어. 우리 재별과 선생님한테 왔어요. 손님으로. 어떤 비방책을 해 주실 것 같으세요? 아. 이분은. 딱 왔어. 그러면 뭐라고. 이게 사주가. 사주에 또. 부부간이고. 이런. 합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자세히. 조상이나 다세히 들어가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양쪽으로. 합의 붙이는 게 있지. 백 년 배필 인연이. 어. 그런 또 비방법도 있으시구나.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분 누구시냐면요. 네. 가수 예전에 롤라로 유명했던 이상민 씨라고 있어요. 아 예예. 그치. 지금 되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 좀 안타까운 어부님께서 또 돌아가셨고. 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이 자꾸 꼬이잖아. 그리고 막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최근에 소개팅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이 채. 그리고 올해 장가는 가기는 가. 무조건 가요? 가. 근데 올해가 아니야. 내년 옮기는 좋아. 내년에? 어어. 그러면 하더라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머리가 붕 뜨고 몸이 붕 뜨는 거는. 엄마의 자리도. 그렇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머리가 상당히 좋아. 비상하죠. 비상하지. 근데 자기 고집으로서 이때까지. 버텼고 이때까지 살아나지. 맞아요. 그렇게 돈 벌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지. 그걸 쉽게 벌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붕 뜨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는. 네. 부모 자리가 아직까지는. 네. 어. 자식에 애착이 많아서. 갈락하니까. 이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애착이 너무 많은 거지. 목을 잡고 딱 있는 거지. 그래요? 육신을 가서도 혼은 아직까지 자식한테 있다. 이 사람도 조상을 많이 받들고 살아야 돼. 아. 일단 알겠습니다. 선희야 오늘도 소름 돋는 점사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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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en